거절을 당해버렸네 아! 잘못 눌렀구나 내가 죄송합니다 가자! 오늘 안녕! 가세요! 하이! 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? 네 영상통화가요? 네 저 완전 팬이에요 자기소개 해주시죠 저는 올해 스무살이 된 학생입니다 스무살 축하드려요 아니 왜 이 타이밍에 스무살 돼가지고 놀지도 못하겠네요 그럼 네 근데 저 또 예체능이라 못 놀고 있어요 아 어이 개빡세다 뭐 운동하세요? 아니 저 성악해요 오 헐 자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보세요 네 성악하시는 분이 볼 때 저의 발성은 어떻습니까? 아 저 진짜 쇼미 때 하나도 안 거르고 진짜 다 봤어요 네 아 진짜요? 네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죠 어 네 아니 그 뭔데 그래서 하나도 안 거르고 다 봤는데 발성에 저의 발성에 그건 어때요? 레벨 1부터 5 아니 근데 그냥 모르겠고 그냥 좋은데 아 1부터 5야? 아 오케이 아 대박이다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봅시다 전문가의 소견 일단 약간 비강 쪽에 꽂힌 땡글땡글한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비강 쪽에 꽂힌 땡글땡글한 소리 감사하구요 네 아 이거 성악가한테 인정받았네 아 근데 지금 네 붙은 학교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철향하거든요 아 진짜요? 네 어 화이팅하세요 그래서 오빠 노래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노래방 가가지고 오피셜리 미싱유 친구랑 듀엣으로 아 진짜요? 랩 잘하세요? 아 친구가 랩은 해줬습니다 아 아무래도 성악 전공이라서 랩은 거들떠고 오지 않는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랩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아 여튼 여튼 감사해요 감사 감사 네 수고하세요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마 얘들아 봤냐 성악가한테 인정받았다 이 말이야 구킵 성악가가 인정한 유일한 랩 딴 사람 가야지 이번 해에 전화를 드릴 뿐에 콩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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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안녕하세요 뭐야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아 이거 될 줄 모르고 했는데 저는 아 네 말도 안 돼 아 저는 맥댓님 팬이에요 어 맥하 맥하 말도 안 돼 운전 똑바로 안 해 운전 똑바로 안 해 비슷한가요? 아 제가 지금 크게 소리를 못 내서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운전 똑바로 안 해? 도시 거리 위에 살인마들이 너무 많아 비슷한가요? 네 오케이 좋아 상당히 치아가 건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와 저 진짜 아 좀 손 떨려요 아 왜요? 근데 맥댓이형 팬이면 제 팬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? 아니 아니 릴보이님 아니에요 약간 약간 어? 맥댓이형 왔다 맥댓이형 왔다 잠깐만 잠깐만 운전 똑바로 안 해? 맥아빠 네 맥댓이형한테 영상편지 한번 고! 아 맥댓이님 연초 끊으셨다는데 다시 피시던데 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넌 금액 똑바로 안 해? 제 지금 안고덕방을 못 봐서 어떻게 된 일이시죠?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빨이 너무 건강하셔서 보기 좋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눈도 크시고 이목구비가 되게 수려하신 걸 보니까 포카칩 초록색을 좋아할 거 같이 생기셨군요 어 네 저 초록색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다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이 보통 인성도 바르신 거 같고 백댓이형 좋아하면 인성이 바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그렇죠 역시 네 그럼 역시 아 진짜 뭘 좀 아시는 분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야식 잘 참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자 흠 흠 흠 耶 멕 Alpha 멕가 백가 안녕하세요 filled 그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파 아 меся 안녕하세요 저는 맥데리고요 요 혹시 질문지 좀 튀어줄 수 있어요? 흠 질문지요? 네 어떻게 아 띄워줄 수 있냐고요? 이 Getting 이거 안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? 질문지 띄어져있나요? 아 잠시만요 띄어져있네 이걸 어떻게 없앨까? 어 릴보이씨 네 구독은 하셨어요? 아 아니요 전 안했죠 형 승호아빠로 해지 왜 형을 해요 아 그건 그렇죠 어디 학고가 그래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고 형 했어요 했어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아 그쵸 형 일단은 제가 2화까지 봤거든요 아직 3화가 올라왔나요 벌써? 아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2화까지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리를 하면서 어떤 상남자의 기질? 이런 걸 본 적이 처음이에요 마치 그 복학생 형이 네 복학생 형이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휴학을 하고서 왔는데 네 약간 후배들한테 요리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? 으흠 되게 저는 그 느낌 잘 알거든요 제가 또 거의 힙합계 복학생이잖아요 아 약간 저는 뭐지? 혼자 하고 이러는 분들에게 많은 요리 팁과 막 그런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약간 프로라서 네 그럼 형 다음 3화는 뭐에 대해서 힌트 좀 줄 수 있어요? 조금 슬퍼요 아 조금 슬프다 네 그냥 3화는 여러분들이 집자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편이라서 그러니까 2화에서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3화에서 이제 제가 앞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물 준비해요 네 I'm on a new way here 내가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따로 먹고 갈 때 그때 안 했던 거야? 내가 사랑하는 거야? 웃기다? 저 누나 웃기네 울지마 눈물 닦고 울지마 여러분 내일 나와요 내일이 아 내일 나와요 형? 내일 보이시지 내일 저녁에 나오니까 네 네 아 형 요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아 정말요? 근데 형 나 궁금한게 있는데 음악 작업은 안해요 이제? 네 안해요 아하하하하하하 저 미치도거든요 뭐하고 계세요? 아우 존나 웃기네 진짜 미쳤다 아 저 뭐하고 있냐고요? 네네 저는 이제 스키즈 끝나고 집 가고 있는데 아 진짜요? 네 조심히 들어가요 아 네 형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에게 맨날 요리 꿀팁 알려주셔서 고맙고 저번에 순두부라면 잘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아 진짜로? 네 한 번 만들었는데 근데 좀 실패해가지고 냄비가 작은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쿨하게 바꿔면 돼요 그럴 때는 알죠? 아 네 근데 쿨하게 샀어야 됐어요 형 아 그래가지고 그걸 못 먹었어요 네 아무튼 저는 편집하러 가볼테니까 네 레이보 씨 뭐 조심히 들어가시고 알겠죠? 알겠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맥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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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사람을 초대해 봐야겠다 어 이분은 해야지 어떡해 하이 릴하 아 초하 초하 오랜만 하이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? 아 잘 지내고 있죠 요즘 릴보이가 너무 바빠서 저도 바빠졌어요 아 진짜요? 이 분이 여러분 이 분이 누구시냐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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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오랜 팬분들 중 한 분이세요 그래서 네 제가 기억하는 이제 몇 안 되는 저의 팬분 중에 한 분이시고 어 많이 바쁘세요 요새? 아 진짜 웃긴 게 쇼미더번이 우승하고 오히려 저한테 축하 인사가 많이 왔어요 하하하 왜 왜 그니까 주변이 더 난리야 그죠? 너네 릴보이 우승했더라 너네 릴보이야 왜 너네 릴보이야 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많이 바쁘세요 요새? 아 그래도 본인만 하겠습니까? 아니 그건 저는 원래 한 5년 놀았는데 거의 안 나갔잖아요 저는 직장생활하는데 지금 호퓨싱 했어요 크로스 오른쪽에 했네 오른쪽이죠? 아 아니다 이거 왼쪽인데 왼쪽이에요 오 이어 역시 역시 지금 제가 텐션이 약간 높은 이유는 음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 원래 좀 내성적인 분이에요 저분 혹시 실리가 안되면 MBTI 공개 가능? 저 ISFP IFP입니다 그치 그치 아이로 시작하잖아 아하 아이로 시작하잖아 이 아이들은 말이야 아이들은 내 성적이에요 지금 8년차에요 킥스팬인지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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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래됐죠 근데 볼 때 볼 때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이거를 아 이거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곧 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DM으로 지금 어차피 못 만나니까 나한테 DM으로 나오면 주소 보내달라 할테니까 택배 택배 보내줄게요 오케이?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만 이제 그만 마시고 그만 마시고 주말이라서 신났구만 아주 그냥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수줍어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뭔지 아시죠? 아이들이라 그래 한 명이 2였어봐 난리 났지 오케이 빨리 코로나 끝나서 공연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항상 응원할게요 1박 야식 먹지마요 알죠? 네 만주 최대한 자제해라 후회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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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 빠이 여튼 그랬으면 좋았고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다음에 못하신 분들 제가 좀 근근히 할게요 SNS를 너무 못해 이거 관리를 아휴 씨발 모르겠다 안녕 빠이 고맙습니다